Jamin as Jamin, 시팔링 운이 안녕하세요 좀 다르다 진행시켜요 안녕하세요 진행시켜요 잠시만요 잘못 찾아오셨는데 무서워요 여기 우정 찾으러 오신 거 맞으신가요?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여기 오디션장 아닌데 신 1호야 진행시켜 되게 특이하시다 뭐야 부담스러워 밥 먹었어 원래 이러세요? 친구 만드는 걸 기능시키려고 왔습니다 얘는 벌써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4호 풍기는 기운이란 저랑 뭔가 비슷했어 약간 자석끼리 안 붙는 거죠 6호가 너무 좋지만 6호님은 농구를 하러 갈 거 같기 때문에 4호랑 똑같이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5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웨이 예스 저는 저랑 친구예요 둘이 친구 되면 되겠다 이렇게 선택 안 하는 우리 좀 어울려요 색이 안 색이 안